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, 진희는 먼저, 둘 다섯! 김찬 씨! 여기 여기 여기, 김찬 씨! 진희 씨! 빨리! 빨리! 어휴! 진희의 친구네! 여러분이 제일 많이! 강아지 사이에! 좋아! 여행도 처음 들었죠? 우리는 이 자퀴로서 유명한 사람의 동생이에요! 강아지 야! 야! 여기 말아! 말해! 연결 좀 해! 연결 좀 해! 연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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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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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맙소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